오늘 고신세 시간에는 여러분들에게 아주 유용한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소개하는 책을 직접 서평을 쓰는데 고 작가님이 뭘 해도 잘하는 사람이 6가지 특징이라고 폴리메스를 소개해주는 서평을 썼었는데 제가 이걸 광고를 집행을 해봤었어요. 페이스북에서 근데 그게 페이스북에서 광고를 집행한다고 공유가 다 많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쫄망하는 것도 많은데 이거는 무려 거의 6,981번이니까 7,000번이나 공유가 된 거는 유튜브 기준으로 따지면 수십만 뷰 나왔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페이스북에서는 사람들이 심지어 이거는 스폰서 유기적으로 퍼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광고라고 한 거예요. 스폰서라고 뜨는 거예요. 그런 거임에도 알고 사람들이 7,000개나 공유했다는 거는 엄청 관심이 있었고 공감을 했었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오늘 유튜브에서도 체인지그라운드에서도 고신세 시간에 소개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 뭘 해도 잘하는 사람의 6가지 특징을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폴리메스 책 중심으로 말씀드릴 텐데 뭘 해도 잘하는 사람이 바로 이 폴리메스가 뭘 해도 잘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책에 나오는 폴리메스의 정의를 보면 서로 연관이 없어 보이는 다양한 영역에서 출중한 재능을 발휘하며 방대하고 종합적인 사고와 방문을 지닌 사람, 뭘 해도 잘하는 사람, 그거를 통합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 폴리메스를 하는데 6가지 특징을 말씀드리기 전에 3가지 정도를 미리 말씀드릴게요. 하나는 뭘 해도 잘하는 사람입니다. 뭐든지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잘하는 사람이에요. 잘하는 사람. 그래서 최소한 주변에서 여러 가지 것들을 잘한다고 얘기를 듣거나 아니면 프로로서 돈을 받거나 아니면 자격증이 있거나 최소한 자기의 주 업무에 활용할 수 있을 정도의 능력이 있는 사람으로 폴리메스를 합니다. 속치 우리가 제너럴리스트하고는 다른 거예요. 제너럴리스트는 이것저것만 이렇게 약간 어설프게 다만 있는 사람을 폴리메스라 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는 아픔을 연결해가지고 뭘 잘하는 사람이 폴리메스가 주종목이 없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먹고 살아기 때문에 자기 전문 영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폴리메스가 아무 주목중목도 없이 이것만 이것만 그냥 발만 남고 그런 사람이 아니라 주종목이 대부분 있는 상태에서 다양한 것을 잘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한데 폴리메스 우리가 얘기를 할 때마다 항상 달린 댓글이나 얘기가 뭐냐면 야 그래도 한움을 판 사람이 더 잘하지 어? 이런 게 항상 따라다녀요. 야 이것저것 하게 되면 시간도 분산되고 그래서 뭐 잘할 수 있을 것이냐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폴리메스 책을 읽어보시고 또 저희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걸 이렇게 쭉 정확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떤 분야의 최고 수준 상위 클래스는 속칭 우리가 장인형 특히 전문가형 인재보다 폴리메스형 인재가 훨씬 높게 있습니다. 네 당연한 거예요. 크키 소수를 제외한 도자기를 한다든가 모르겠어요. 제가 모르니까 그것도 아닐 수도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부분에서는 폴리메스형 인재가 훨씬 더 상위 클래스의 예정형이 높습니다. 두 가지 말씀드리면 하나는 이거 우리 한 100번 정도 말씀드렸을 거예요. 노벨상 받으신 과학자와 일반 과학자의 차이가 뭐냐 노벨상 받은 과학자가 일반 과학자보다 전문성이 많은 것이 아니라 과학과 상관없는 다양한 취미, 다양한 잡기술 이런 것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글쓰기, 도자기, 마법 이런 것들을 심취해 있어요. 왜냐하면 그 상위 클래스는 뭐죠 필요한 게 창의성이죠. 대부분 어떤 분야이든 간에 최고 수준 올라가려면 혁신, 창의성, 패러다임을 깨는 게 필요한데 그것이 전문성이 많이 있다고 생기는 게 아니라 무언가 새로운 발상을 해야 돼요. 새로운 발상하려면 창의성은 이질적인 것을 연결하는 능력이니까 또 같은 걸 새롭게 보는 거니까 제가 하나 안 해드렸던 얘기 하나 해드리면 돌이켜보면 한우물만 파는 게 대표적인 게 박사잖아요. 맞잖아요. 진짜 대표적인 얘가 박사인데 저는 박사학위를 받았잖아요. 이렇게 돌이켜보니까 진짜 제가 여러분한테 제 얘기해드릴게요. 돌이켜보니까 도움이 되겠네요. 저희 지도교수님이 진짜 지금 전 세계에서 최고 석학 중에 한 명이에요. 이건 제 의견이 아니라 작년인가 재작년에 아이트리프리 그러니까 세계적인 학회에서 디스틱기시드 렉쳘러 최고의 교수로 뽑혀서 전 세계 재작년이구나 투어 강연 다니셨고 그러니까 대학원 다니신 분들은 제가 이걸 얘기하면 연구실이 도대체 얼마나 잘 나가길래 그 정도냐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저희 지금 제가 이제 졸업한 싱가포르 공립대 저희 연구실 양현수 교수님 연구실은 지금 박사급 학생 포닥이 25명 정도예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여러분이 랩 나 그러니까 그 다음에 거기에 반이 포닥급이고 그 다음에 1년에 네이처 앤 네이처 자매지 그 다음에 뭐 사이언스 뭐 그러니까 이런 급을 교신저자 그 랩이 그러니까 그냥 딴 데랑 공저자가 아니라 우리 랩이 주도적으로 쓰는 게 네다섯 개예요. 그러니까 하나도 쓰기 힘든 거 네. 하나도 못쓰는 랩이 많아요. 제가 볼 때 90% 99%의 랩은 하나도 못써요. 근데 저희는 다섯 개씩 써요. 그래서 세계적인 석학이세요. 세계적인 석학이 되게 이른 나이에 되셨는데 그러면은 이게 왜 이렇게 됐냐 폴리메스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저희 교수님은 스피인트로닉스라는 거에 전문가예요. 쉽게 말하면 하드디스크였지. 옛날에는 하드디스크에 들어가는 기술의 전문가였어요. 저문 것 같은데요. 네. 하드디스크인데 근데 저희 교수님은 그거를 하면서 자기가 전혀 모르는 거를 그래핀이라는 거를 저한테 시켜서 제가 죽을 뻔했었죠. 나는 전문가로 가고 있었고 본인은 폴리메스로 가고 있었던 거예요. 난 죽을 뻔했었죠. 본인이 잘 모르는 거를 했으니까. 그 다음에 그걸 하면서 또 확장을 해서 토폴로지컬 인슐레이터라는 걸로 넘어가셨어요. 그러면서 우리 교수님은 솔라셀도 했고 그러니까 그러면서 그러면서 우리 교수님은 하이프리컨시를 여러분 기가 영역으로 일반 랩에서 측정하는 건 되게 어렵고 그건 좀 통신 랩 이런들이 하는데 우리는 그것도 우리가 직접 했어요. 내가 돌이켜보니까 저는 우리 교수님 1년 차부터 같이 했거든요. 그때부터 남들이 미쳤다 그랬어요. 저도 미쳤다 그랬고 학생들도 미쳤다 그랬고 이러다 연구실 망하지 그랬는데 본인은 아셨는지 모르셨는지 모르겠지만 폴리미스의 길로 가서 완전 독보적인 존재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폴리미스 제가 어디서 얘기한 거예요? 전문가 영역. 이렇게 하나만 판 교수들은 우리 교수님을 못 쫓아가요. 그래서 진정한 스페셜리스트는요. 폴리미스형 스페셜리스트가 진정한 스페셜리스트입니다. 또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보통 그러면 스포츠에 한우를 파는 게 낫지. 레인지라는 책을 읽어보시면 딱 나옵니다. 스포츠 스타는 타이거 우주형과 페더러 형이 있습니다. 로즈 페더러 타이거 우주는 생후 6개월부터 골프 쳐서 그야말로 한울만 파는 케이스예요. 로즈 페더러는 그가 테니스로 프로가 되기 전에 했던 스포츠가 뭐가 있냐면 스키, 레슬링, 수영, 스케이트보드, 야구, 핸드볼, 타쿠, 배드민턴 등을 둘둘 다 했어요. 잘했습니다. 근데 이 책에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그러면 진짜 스포츠 스타 중에 타이거 우주형이 많을까 로즈 페더러 형이 많을까 연구를 해봤더니 로즈 페더러 형이 훨씬 더 많았어요. 그래서 아이들 운동도 아이들을 스포츠에서 잘하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는 일찍부터 빨리 재능을 발견해야죠. 그 재능이 어떻게 발견해요. 하나만 그 올인한 게 아니라 샘플링, 다양한 것들을 경험하게 해봐라. 실제로 그리고 그 다양한 것들을 잘하는 애가 하나를 잘했을 때 훨씬 더 잘한 케이스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 말씀 드리면서 여섯 가지 특징을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머리도 잘하는 사람 폴리메스의 첫 번째 특징은 뭐냐면 믿음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야, 이번 성적 예측을 잘 할 수 있는 게 가장 크게 뭐냐? 그 전 성적입니다. 그 전 성적이 좋으면 이 전 성적이 좋을 확률이 높아요. 왜냐하면 이건 복잡계가 아니기 때문에 성적을 제외하면 이 아이의 성적을 가장 예측을 잘할 수 있는 것 중에 상위 클래스가 보관하는 자기 효능감입니다. 자기 효능감이라고 하는 것은 특정 과제에 대한 이 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나의 능력에 대한 믿음인 거예요. 믿음인 거예요. 폴리메스들은 자기가 나는 한두 가지 영역에 멈출 사람이 아니야 라고 생각합니다. 실제 우리가 장인을 조금 높게 평가하고 있고 지금은 조금 덜하지만 혹은 지금도 연연히 전문가를 높게 평가하면서 어떤 식의 교육이라고 하냐면 일찍부터 너는 한두 가지 재능이 있을 거야. 그걸 발견해서 한두 가지를 제대로 하는 게 중요하다. 라는 자아상을 심어놔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나는 여러 가지를 동시다발적으로 잘할 수 있어. 라는 생각 자체를 안 합니다. 근데 그 믿음 자체가 이 사람의 행동 경향을 미치고 결과를 낳게 되는 거죠. 그걸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그게 문제예요. 근데 폴리메스는 뭐죠? 폴리메스들은 자기가 이미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자기를 한두 분야에 제약하지 않죠. 제약하지 않았기 때문에 폴리메스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책에 마이콘 글레드웰 얘기가 나와요. 자신의 선택을 제하는 결정을 내리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아상은 자기 자신을 제약하는 강력한 힘을 가집니다. 자신이 어떤 사람이라고 규정하는 순간부터 변화의 가능성이 차단됩니다. 아직 85세가 되지 않은 사람이 자신을 스스로 제약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 참으로 어리석은 모습입니다. 아직 85세 그러니까 85세는 돼서 얘기하면 내가 좀 들어줄게 그전까지는 내가 뭐 나는 이런 사람 저런 사람 그런 거 그 말한 그 순간이 너를 규정하는 거야. 그래서 이 폴리메스들은 머리에 자란 사람들은 내가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야 라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 두 번째는 여러 분야의 끊임없는 고기심 이 책에 나온 건데요 어떤 사람인지 한번 알아보셔 보세요. 18세기, 19세기 인물로 변호사, 공중관료, 철학자로서 활약했으며 생물학, 식물학, 물리학 같은 과학 분야에도 상당한 업적을 이루었다. 1810년에 발표한 색채로는 과학사에서 매우 의미 있는 책으로 여겨진다. 이 폴리메스 같은 경우는 신박사님이 먼저 읽고 나한테 문제를 낸 게 이겁니다. 모르겠더라고. 과학자겠지. 당연하지. 답은 괴태야. 괴태인 거 책 읽으신 분들 아시겠지만 괴태의 문학의 거장 파우스터와 젊은 베르텔의 슬픔을 쓰신 그분이 이런 인물이었다. 과학자 변호사 생물학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폴리메스들은 호기심이 많을 수밖에 없는 게 왜냐하면 호기심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뭘 모른다고 생기는 거 아니잖아요.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의 감극을 느꼈을 때 생깁니다. 그래서 다양한 분야에 뭔가를 많이 아는 사람일수록 호기심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공부를 하시다 보면 이게 하다 보면 오히려 깊게 하다 보면 이게 다른 분야에 걸쳐있는 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약간 희미한 선이 보여요. 그럼 궁금해요. 이 희미한 선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전혀 생뚱받은 분야인데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희미하기만 보여. 알고 싶어. 그래서 폴리메스의 특징은 여러 가지 호기심이 있어서 왕성한 호기심으로 더 다양하게 다양한 분야에 또 이지적인 분야에 참여를 하게 되고 때로는 그 분야에서 이렇게 업적을 내는 괴태처럼 현상이 벌어진다. 하는 것이고 이 책을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옛날 때 있었던 그런 유명한 사람들은 다 괴태식 이런 폴리메스형 인간이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당연하겠죠. 우리가 새로운 분야를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 호기심이 없어서도 있지만 두려움이 되겠군요. 그렇습니다. 아니면 실패할까 봐 뭐든지 초보자 때는 실패를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새로운 분야를 많이 진출할 때는 실패율이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폴리메스는 그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개척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폴리메스는 자존감이 높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자존감을 좌지우지하는 것 중에 하나가 실패예요. 실패했을 때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실패를 받아들일 수 없지 않죠. 도망가거나 회피하거나 포기하거나 아니면 정로화시키면 난 원래 그걸 못해. 그런데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은 실패했을 때 그거를 잘 받아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성장형 선거망식 갖고 있는 사람 실패는 나를 성장시켜줄 거야. 그래서 이 폴리메스 머리 잘 나는 사람들은 뭐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뭐든지 많은 부분에 성과를 내는 결과가 나온다는 거. 책에 멋있는 말이 나와요. 무엇이든 잘하려면 먼저 형편없는 성적을 받아들 각오를 해야 된다. 너무 멋진 말인 것 같아요. 제가 어렸을 때 이걸 못했어요. 그러니까 막 백정 못 맞으면 인생 잘못된 건 줄 알았어요. 지금 엄청 잘하잖아요. 네. 엄청 잘하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비즈니스 우리 기업 같은 경우는요. 이게 필요해요. 에이. 뭐 경쟁이 살아가려면 이것저것 다 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여러분 실패 정도가 아니라 제가 꼬라박은 돈이 엄청나요. 집 한 채도 넘게 살 수 있어요. 에어비앤비. 시리얼을 팔아야 돼. 팔 줄 알아야 돼. 다 사주겠습니까? 안 사주지. 그런데 이거를 받아들였을 때 할 수가 있는 거다. 네머지는 독학 능력입니다. 이거는 책에 있는 내용을 그냥 읽어드릴게요. 폴리메스는 정규 교육 과정에 의존하기보다는 독자적으로 학문과 기술을 익혔다. 따라서 그들은 자유사상가 내지는 자유행동과 일대가 많다. 폴리메스이자 교육기관인 헨리 이사칼린은 폴리메스가 되는 요소를 꼽으면서 독학 끊임없는 학습욕구 강한 의지와 인내실을 먼저 강조했다. 역사적으로 이륜을 남긴 폴리메스들도 예상 가능하겠지만 대부분 독학으로 학문을 익혔다. 르 코르뷰지에 하워드 에디슨 라이프니치 괴테 플랭클린 다빈치 타고르 같은 폴리메스는 거의 모든 지식을 독학으로 작성했다. 독학이 진짜 중요해요. 여러분이 잘 살려면 진짜 독학이 중요해요. 그러다가 나이 좀 이제 대학교 이후에 다 독학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얼마나 이 시대가 바뀌고 있습니까? 새로운 바뀐 시대에 또 독학을 해야 돼요. 학습 항상 말씀드리죠. 학습이란 게 뭐죠? 내가 원하는 결과를 내는 능력 그 자체를 얘기해요. 독학자는 뭐죠? 그걸 스스로 만들 수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원하는 가치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을 스스로 만들 수 있는 독학자입니다. 근데 뭐죠? 폴리메스는 독학자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양한 분야를 계속 가기 위해서는 정규 교육이나 그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 개최를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게 많이 해봤기 때문에 새로운 분야를 더 효율적으로 공부하고 자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창의성 이건 뭐 잘 말씀드렸죠? 당연히 연결할 수 있는 게 많으니까 연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니까 창의적일 수밖에 없겠죠. 다방면에 대해서 발을 담그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통합적인 사고 보통 하는 것만 하는 사람들과 대화를 해보면 되게 뭐랄까 크게 생각하지 못한다? 편협하죠. 유기적으로 생각하지 못한다? 제가 항상 정말 좋아하는 산업 맥락적으로 사고하지 못한다? 시스템적으로 사고하지 못한다? 그래서 이 폴리메스 책을 보시면 폴리메스들은 큰 그림을 그리는 능력 맥락적 사고 시스템적 사고 전내적 사고 전내적 사고가 잔해 운을 다 같이 쓰는 겁니다. 그래서 진정한 과학자는 진정한 예술가이다. 진정한 예술가는 진정한 과학자이다. 이 말을 먼저 보면 전내적 사고를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폴리메스는 이미 다방면이 있기 때문에 A에는 옳지만 B는 틀릴 수 있다는 것들을 몸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경험을 하고 있는 거니까. 때문에 사고의 폭이 되게 넓어지고 되게 커지고 통합적으로 상관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정말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사회적 전 지구적 문제 인류적 문제 우리 공도체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인재라고 저도 생각하고 이 책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이 책에서도 강하게 주장하는 게 뭐냐면 우리는 모두 다 폴리메스가 될 수 있다라는 게 이 책도 핵심이에요. 그래서 책에 있는 내용은 이것도 한번 약간 웅장하게 들리기 때문에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저한테도 되게 울림이 컸었어요. 모든 인간은 폴리메스가 될 가능성을 타고난다. 사실은 폴리메스가 되어가는 것이 아니라 폴리메스로 되돌아가는 것이라고 해야 옳다. 우리는 모든 다양한 면을 지닌 존재로 태어나고 이 같은 기질은 특히 인용계에 두드러진다. 성인이 되어서도 이 다양함을 유지하는 일은 기본적으로 사회의 교육, 문화, 정치, 철학, 경제가 미친 영향에 따라 결정된다. 각 개인의 입장에서 폴리메스가 되는 일은 타고난 자신의 본질이 솔직해지는 일이며 의식 속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잠재성을 해방하는 일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폴리메스가 될 수가 있다. 라는 것이 핵심 주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책이 되게 제 인생의 1번 책 중에 하나예요. 1번 책 중에 하나가 1번 책이에요. 근데 이게 좀 책 구성에서 2장이 조금 역사에 관심이 없는 분들은 지루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읽으실 분들은 2장을 읽다가 좀 지루하다 그러면 스킵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3, 4, 5, 6장 쭉 가면 되게 재밌어요 그냥. 그 다음에 역사적 폴리메스가 아니라 요즘 시대의 폴리메스 그 파트는 되게 또 재밌어요. 그래서 이거는 많은 분들이 읽어보셨으면 좋겠고 안 읽어보신 분들은 제가 고약가님이 쓰신 이 책 속의 서평은 제가 이게 링크로 해놓을 테니까 더보기랑 이렇게 상담 고정으로 해놓을 테니까 이 서평도 좀 직접 읽어보시면서 많은 분들이 좀 더 깨우치시고 뭔가 영감을 받으셔서 다 폴리메스를 지향하는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그게 좋거든요. 저는 뭐 전형적인 고약가님은 저는 폴리메스이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행복한 인생이고 이게 인생의 정답인 걸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예를 들면 저는 출판 이제 IT 그 다음에 이거 소셜미디어 제가 세 개를 하고 있거든요. 고약가님이랑 저는 이걸 뭐 정규 고유과장이라는 것도 없고 뭐 유료 수업도 안 들어보고 다 제가 그냥 공부해서 해갖고 저는 뭐 출판이랑 소셜미디아는 일단 누구보다 잘한다는 자신이 있고 IT 솔루션 회사도 뭐 1년 안에 뭐 두각을 낼 거예요. 뭐 매출도 키우고 영업이익도 많이 내갖고 두각을 낼 겁니다. 그게 다 왜 자신 있다? 폴리메스이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분들이 더 폴리메스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 다음 시간에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또 만나요. 안녕